은퇴를 퇴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하기 늦은 나이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자신을 제한하지 않고 자신의 꿈과 열정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중년이라는 단어에서 중자가 무거울 중인지 가운데 중자인지 간혹 헷갈릴 때가 있다. 중년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 무거운 나이이기도 하고 긴 생애에서 딱 가운데 나이이기도 하다. 인생의 승부는 야구나 축구 경기와 같다. 대체로 경기 후반부에 승부가 판가름 난다. 운동 선수의 성공 요소는 재능과 노력인데 일반 생활인도 마찬가지다. 초년운이 아무리 좋아도 중년운과 말년운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한다. 초년운은 부모운에 의해 좌우되고 중년 이후의 운은 자신의 결과물로 100% 자기 책임이다. 대기만성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배울 것인가. 중년을 실패만 하는 시기로 착각하지 말라. 오히려 중년은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나가 엄청난 진보와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다. 당신은 서서히 꺼져가는 불씨가 아니라 새롭게 타오르는 불꽃이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 부흥이다. 이제부터 가슴을 활짝 열고 자신감을 가져보자. 대기만성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들 모두가 강한 목적이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열정의 소유자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남들의 불신이 있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흔은 나에게 젊음과의 영원한 작별인 줄 알았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나는 알게 되었다. 마흔은 우리의 사고와 행복을 제약하는 장벽을 허물기 시작하는 나이라는 것을 말이다. 이 말은 천신만국 끝에 50세가 훨씬 넘어서야 빛을 본 사업가가 한 말이다. 은퇴 후 도전하는 삶은 아름답다. 도전하는 실버 청춘이 되어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고 성취를 이루어 나가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것을 나이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 90세이신 할머니는 아이패드 드로잉 작가로서 인스타그램 스타다. 팔로워가 7만 5천명이다. 그녀가 그린 꽃 그림과 풍경은 사랑스럽고 향수를 부른다. 10년 전 80세 때 주민센터에서 처음 컴퓨터를 배웠고 3년 전 아이패드를 구입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시간 보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그를 유명 인사로 만들었다. 50대에 들어 피아노를 시작한 평범한 중년 아버지도 있다. 끄는 가족들의 TV 시청에 방해되지 않도록 헤드셋을 쓰고 연습한다. 자신의 연습 장면을 유튜브에 올리며 친구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연습하는 열정이 스스로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올해 60대 후반인 어떤 분은 은퇴 3년 전부터 외국어 준비와 은퇴 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취미를 탐색했다고 한다. 은퇴 후 세상 밖으로 나오니 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보고 싶고 가고 싶은 곳도 정말 많았다.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23개월은 자유여행을 떠났다고 한다. 국내 생활비 정도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복지시설 등에서 실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로 배움의 욕구를 충족하고 활용했다고 한다. 인터넷 세상에서 정보를 찾아 활용하는 방법을 꾸준히 배우고 익히는 일이 도움이 되었다. 인생은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통해 변화와 성장을 이룰 기회로 가득 차 있었다. 시작하기에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유명인 중에 늦은 나이에 빛을 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기만성형 사람들은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나이 들어 대기만성한 사람들의 강점을 말씀드리고 도전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도전하는 삶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험과 노하우 어떤 경험이든지 마이너스가 되는 경험은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으로 얻게 된 노하우는 돈으로도 살 수 없죠.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삶의 지혜를 바탕으로 대기만성형은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을 기반한 창의성 여러 실패를 겪은 끝에 어렵게 성공하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창의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대기만성형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창의성을 보입니다. 다만 대기만성형은 창의성을 발휘하기 전에 여러 실험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누구나 실패를 겪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 대기만성형은 실패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 보통 사람들보다 빨리 오뚜기처럼 일어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주변인들의 의심과 반대에 많이 휘둘리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기 자신도 믿기 힘듭니다. 대기만성형 사람은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성공한 만큼 그 성공의 가치에 대해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도 대기만성형 사람처럼 긍정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질버 청춘은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여행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새로운 장소에서의 경험들은 인생의 풍요로움을 더해준다. 다양한 문화와 예술, 자연환경을 만나는 해외여행은 세계를 탐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야를 넓히고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도 있다. 은퇴자들은 평생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에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 많은 시간과 자유로움을 갖고 있으므로 자신의 관심사나 열정에 따라 새로운 분야로의 도전이 가능하다. 여행 외에도 자원봉사, 취미활동, 교육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버, 청춘들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은퇴한 5060 세대에게 일이 왜 중요할까요? 5060은 여전히 건강한 산업역군입니다. 수명 연장과 저조한 출산율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면 그들이 뒷방 노인이 물러나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입니다. 또 생계를 위한 돈벌이에만 추력했다면 은퇴 이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수입 창출, 사회 공헌, 재능 기부 어떤 이유로든 5060에게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나 5060 세대의 취업 상황이 좋지는 않고 창업은 섣불리 권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일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커리어 관리가 중요하겠지요. 오래 해온 일을 연장해서 이직하느냐 또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느냐는 본인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본인의 경력이 활용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본인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업계에서 퇴직하고 다시 조선업계에서 종사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조선업계의 위기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대기업에서 IT 개발팀장으로 일하던 분이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 IT 개발팀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는 개발자를 원하지 IT 관리자를 뽑지는 않거든요. 자격증은 취업 또는 창업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까요? 이직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경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분야로 재취업하게 된다면 과거 경력이 화려하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신입사원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전문성을 입증받기 위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060에게 유망한 자격증이 있을까요? 50대 이상이 많이 취득한 자격증을 남녀별로 말씀드리자면 남성 1위가 지게차운전기능사 2위 굴삭기운전기능사 3위 건축도장기능사 4위 전기기능사 5위 조경기능사 순입니다. 여성 1위는 한식조리기능사 2위 양식조리기능사 3위 세탁기능사 4위 건축도장기능사 5위 중식조리기능사입니다. 이 중에 전기분야를 눈여겨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기분야는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특수분야이고 진입장벽이 있는 편이라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자격증은 국가자격증과 민간자격증으로 나뉩니다. 실제취업에 있어서는 국가자격증이 단연 유리합니다. 민간자격증은 3만6천여개에 이르는데 그 중 공인민간자격증을 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이 관심을 갖는 자격증이 있다면 취득방법, 취업시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무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해봐야 합니다. 가령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있어도 지게차가 있어야 취업이 되기도 합니다. 목돈을 들여 지게차를 구입하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죠.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공개하는 업무 관련 내용 확인은 필수입니다. 다음은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으로 제2의 직업을 갖고 활동 중인 70세 남자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문화관광의 설사로 활동 중인 70세 남성분은 대학 졸업 후 은행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는 첫 직장이자 유일한 직장이 IMF 외환 위기를 겪고 론스타에 매각되는 등 말년에 큰 일을 겪으면서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가 하는 정체성 혼란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퇴직은 회사의 특별 퇴직제도를 통해 3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만 58세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3년간 틈틈이 공부해서 관광통역 안내사 영어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결과로 문화관광의 설사로 뽑혀 7년째 활동 중이며 관광가이드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희망 직종으로 무역상, 여행가이드, 경영 컨설턴트 순으로 정리되었는데 국내외 여행 경험이 풍부하고 여행을 인솔한 경험도 있어서 우선 순위로 여행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과거 외국에 3년간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영어와 스페인어 실력을 갖추게 된 점도 도움되었습니다.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준비는 독학으로 공부했고 영어 인터뷰는 사설 학원을 다니면서 예상 질문 자료 등을 참고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문화관광 해설사 채용 시 자격증이 있어 가산점을 받고 취업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활동비를 받는 자원봉사지만 해설 경험 자체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로 경복궁, 북촌과 서촌, 낙산, 남산, 성북동 등을 둘러보는데 여태까지 700회 정도 해설했습니다. 그 중 60%가 외국인 대상으로 그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제 자신도 우리 문화유산을 더욱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두 시간 동안 들어주는 대화 상대를 만날 수 있다는 점. 해설하기 하루 전 내 나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공부하면서 치매 예방도 하고 걸으면서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더욱 보람된다고 말합니다. 또 한 해마다 문화관광 해설사로서의 실력을 점검하는 테스트도 받아야 하므로 자원봉사지만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는 점도 좋습니다. 그는 여행사의 관광가이드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6개월 전부터는 구인승 카니발을 구입해 프리랜서 드라이빙 관광가이드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과 후 느끼는 삶의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일도 있었지만 좋은 직장에서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정해진 일만 하니까 도전이 없는 삶이었죠. 그러나 스스로 계획해서 실천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며 인생 2막을 충실하게 살아온 점에 대한 보람과 소득을 창출하며 자신감과 활력을 느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도전한 60대 할머니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도 단위도 아이들도 있으니까 바쁘게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제 60대가 되다 보니 그냥 집에만 온종일 있게 됐어요. 항상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은퇴 후 막상 일을 쉬니까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너무 힘든 건 이제 못하겠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최근 들어 사람들이 복지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어 자격증에 도전해보았어요. 사회복지 관련 일에 종사하기 위해 자격증은 필수였습니다. 은퇴 후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00세 시대인 요즘에 60세 정년을 채우고 40년을 특별한 일이 없이 느긋하게 보내는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은퇴 후 돈을 위해 일하는 삶은 버겁고 쉽게 지칠 수 있지만 내가 원해서 할 수 있는 즐거운 노동이라면 인생에 더 활력이 생기고 재미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예쁜 펜션을 운영한다거나 귀농귀촌 로망을 시현한다거나 여러 가지 은퇴 후 즐거운 노동을 기꺼이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은퇴자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찾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결과로 새로운 만족감을 느낀다. 미국의 현대화단에 돌풍을 일으킨 헤리 이 범에는 81세에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원시의 눈을 가진 미국의 사갈로 불렸다. 100일세가 된 해에 가진 전시회에서 그는 몇 년이나 더 살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할 일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삶입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해왔던 일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다.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태어난 서양화가 김병기 씨는 103세 때인 2019년 개인전을 열었다. 2021년 105세 때 대한민국 문화훈장 은관문화훈장을 받았고 대한민국 예술원 미술전에서 신작을 공개했다. 2022년 106세로 타개하기까지 그림 활동을 계속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벽화를 완성한 것은 66세 때고 베르디가 오페라 오셀로를 작곡한 때가 그의 나이 74세였다. 괴테는 파우스트를 24세에 구상하고 쓰기 시작하여 82세에 완성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이제 당신이 원했던 것들을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세요. 이 말을 꼭 기억하시고 도전할 기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생의 말년은 어떤 것인가요? 정신과 육체는 서로 다른 속도로 쇠퇴합니다. 정신은 젊은이지만 육체는 급속도로 노화되지요. 나이 들어 거울을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나인가 의심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행복한 말년을 보내기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 활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활동 시간을 매개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성공적인 노후는 평소의 시간 활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어찌 보면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들과의 교제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특히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의 친구들로부터 받는 정서적 안정과 지지는 가족으로부터의 정서적 지지 못지않기 때문이지요. 행복한 말년을 위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즐거운 활동 시간을 많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년은 인생의 종착지로 과거의 성취와 실패를 돌아보며 가장 지혜로운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생의 말년 그 순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생의 깊은 고민에 잠기게 합니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말년이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생 중에서 말년이 중요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생의 말년은 사람에게 가장 지혜로운 시기이다. 그 시기에는 우리가 삶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판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 날들의 교훈을 통해 말년은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삶의 지혜를 쌓아가는 보상이자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순간이 된다. 인생의 말년은 삶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의 정점이다. 우리는 이때에 비로소 자기 자신과 세상을 내가 알던 것보다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다. 과거의 성공과 실패 아픔과 기쁨을 돌아보며 우리는 더욱 현명한 판단력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로부터 배운다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체감하게 되는 시기이다. 그동안 겪어온 모든 경험들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선사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된다. 인생의 말년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을 의미하고 체력이 떨어져서 쉬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그 시기에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탐구하고 내면의 성장과 현명한 판단력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년이라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자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인생의 말년은 양보다 칠이다. 말년은 우리에게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와 목표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 가족, 사랑, 친구 그리고 개인적인 성취와 같은 가장 의미 있는 것들에 더욱 가치를 두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인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말년에는 우리가 양적인 부분보다는 질적인 부분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쓸데없는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며 나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시기이다. 인생의 끝을 향해 우리가 향하고 있는 목표와 가치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인생의 말년에 인생의 가치를 깨닫는다. 말년은 우리에게 유한성의 인식을 심어준다. 죽음의 임박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삶의 한정성,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심어주고 삶을 더욱 즐기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한다. 말년은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와 존재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하게 해줌으로써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인생의 시간이 많을 때는 몰랐던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의미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더욱 더 잘 살아가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말년의 소중한 삶을 위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잘라내야 하는 것 네 가지 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영향을 잘라내라. 주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우리의 내면에서 긍정적인 빛을 희미하게 만든다. 우리는 자신의 복지와 평안을 위해 이들과의 인간관계를 제한하거나 끊어야 한다. 우리가 이들과의 연결을 끊음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영향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과 귀중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그들은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성장과 발전을 도와줄 것이다. 이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기 위해 이들과 함께 걷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에너지는 소중하고 우리의 기분은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둘째, 인간관계의 무의미함을 끊어내라. 인생은 짧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인간관계는 해가 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진정한 의미나 가치를 가져오지 못한다. 이러한 무의미한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면 이러한 무의미한 관계를 끊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진정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진시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 우리는 자아를 깊이 탐구하고 우리의 열망과 가치에 맞는 인간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의미 없는 존재는 삶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선사할 것이다. 무의미한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우리의 내면에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러한 관계를 끊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진 소중한 인간관계를 찾아가야 한다. 무의미한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데 장애가 됨을 명심하라. 셋째, 독과 같은 관계를 끊어내라. 독과 같은 관계는 우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우리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면 이러한 독이 된 관계를 끊는 것이 필수적이다. 우리는 자신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 독이 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쇼펜하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독이 된 관계를 피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든다. 우리는 자아를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독이 된 관계는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한다. 우리는 자신의 잠재력을 시현하기 위해 독이 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이러한 관계를 끊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복지와 성장을 위해 아무리 친하고 정이 남아있다 해서 독이 된 관계를 질질 끌기보다는 과감하게 끊는 것이 필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가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독이 된 관계를 끊고 우리의 내면을 풍요롭게 가꾸는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독이 된 관계에서 벗어나고 자아를 보호하며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존중 없는 사람들을 끊어내라. 존중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대한 가치이다. 사람들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 예의와 존중을 만들어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우리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거나 우리의 가치와 경험을 경시한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는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하며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상호 존중은 인간관계의 중심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존중받으며 우리 자신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서로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한다. 상호 존중이 결여된 관계에서는 우리가 상처받고 지치게 된다.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상대방에게 우리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호 존중은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응당 지켜줘야 하는 일이지만 아쉽게도 인간같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일이 많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상호 존중이 결여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용기를 내어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를 찾아가야 한다. 우리는 상호 존중이 뒷받침되는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 다음은 상호 존중이 되는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라. 상대방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는 존중받고 인정받는 관계에서 자아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찾을 수 있기에 지금부터라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대하지 마라. 친절함이라는 것은 대체로 옳다. 친절한 태도로 먼저 대하게 되면 상대방의 태도도 대체로 친절해진다.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호의가 보통의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지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그들에게 무시당하고 그저 이용해먹기 좋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지나치고 관대하고 정이 많은 것은 장점이 아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되면 상대방은 나를 얕잡아보고 무례하게 행동하기 마련이다. 항상 내 선을 넘나들며 어디까지 선을 넘어도 되나를 계산하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아무한테나 친절하게 대하기보다는 사람을 겪어보고 믿을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태도로 대하라. 처음부터 모든 것을 퍼줄 필요가 전혀 없다. 만일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그런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가며 친해지기보다는 나의 천성과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갖는 것이 차라리 이롭다는 것을 명심하라. 성공이라 함은 자신의 천성에 유리한 것은 적극적으로 취하고 천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취하지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법이다. 이렇게 행동한다 해서 다른 사람에게 매정한 사람으로 비춰질까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인간 됨됨이가 서로 상반되는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는 법이고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고 멸시하는 일은 흔하다. 그렇기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큰 의미를 두지 마라. 남의 눈치를 볼 필요는 더더욱 없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머리 숙일 필요도 없거니와 남의 인정 같은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남의 이해를 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가며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인 마음의 안정과 독립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따위의 생각은 이익이 되기보다는 장애가 된다. 그러므로 사물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숙고하여 올바르게 평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억제해야 한다.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인 마음의 안정과 독립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될 때 가능한 것이다.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굳이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인정 따위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타인의 의견에 다음이 흐려진다. 남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잊게 된다. 결국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 수 없다. 그런 삶은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독립된 삶은 진정한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은 행복한 삶을 위해 버려야 할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빼앗아 간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자기 고유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만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잃고 만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채운 내면은 출구 없는 미궁과 같다. 마음속에 그런 미궁을 만드는 것은 자기 탓이다. 타인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이 확고한 나머지 아무 가치가 없는 얘기로 나를 가르치더라도 반박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그저 무시하라. 왜냐하면 애써 반박한다 한들 서로의 기분만 상할 뿐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격은 어지간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사람이라면 그게 누구든지 자신의 고유한 성격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한다. 외부 상황이 바뀌어 얼핏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성격이 다양하게 변주되는 모양만 다르게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사람의 성격이란 거의 형편없는 인간들이 모여서 훌륭한 인물을 깎아내리고 뒷담화하는 것을 보더라도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 내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하고 말이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타인에게 이해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혀 구걸할 필요가 없다. 쓸데없이 타인의 의견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한 귀로 흘리는 편이 현명하다는 것을 명심하라.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남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 건강부터 챙겨라. 내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 몸을 갈아가며 인사하지 마라. 사람들은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보다 평판이나 돈과 같은 다른 외적인 것을 쫓는 것을 중요시한다. 하지만 건강은 외적인 어떤 재화들과 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히 중요하다. 먼저 건강해야 재화를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조금만 아프더라도 내 주변 모든 것을 불행하게 바라보고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버리곤 한다. 따라서 아무리 친구가 많고 돈이 많더라도 건강하지 않다면 아무짝의 쓸모가 없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스트레스 받아 건강을 해친다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가족의 건강이다. 완벽하게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즐거운 마음 등 이런 것은 지위나 부로 대신할 수 없는 장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건강이란 바로 인간 자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홀로 있을 때에도 그를 따라다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에게 죽어나 빼앗을 수 없는 것이므로 건강하다는 것은 행복이다. 그저 그것 하나만으로도 큰 장점이고 행운인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쇼펜하우어의 말에 의하면 행복의 징표는 웃음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마음속에는 명랑함을 지녀야 한다. 명랑함은 진정한 행복을 드러내주는 외적 표현이다. 명랑함이 없는 삶은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 삶을 가볍게 해주는 것은 바로 명랑함이다. 행복은 내적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그 내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명랑함이다. 명랑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명랑할 만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그가 명랑하다는 것이다. 명랑한 마음이라는 제보는 어떤 제보로도 대신할 수가 없기에 이에 필적할 것이 없다. 상황이 명랑하지 않을 때라도 명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명랑한 사람이다. 명랑함의 정도가 곧 그의 행복의 정도가 된다. 많이 웃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많이 우는 자가 불행하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인데도 우리는 이 사실을 묵과하고 살아간다. 우울한 인간은 열 가지 계획 중 아홉 가지가 성공해도 아홉의 성공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의 실패에 화를 내지만 명랑한 인간은 열 가지 계획 중 한 가지만 성공하고 아홉 개는 실패해도 한 가지 성공으로 마음을 달래 명랑한 기분이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복의 본질적인 요소인 마음의 안정과 독립은 남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될 때 가능한 것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타인의 의견의 다음이 흐려진다. 남의 말을 많이 들을수록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잊게 된다. 결국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삶은 살 수 없다. 그런 삶은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는 독립된 삶은 진정한 자유인에게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고민은 행복한 삶을 위해 버려야 할 생각이다. 그런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빼앗아 간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자기 고유의 가치관은 사라지고 만다.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잃고 만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채운 내면은 출구 없는 미궁과 같다. 마음속에 그런 미궁을 만드는 것은 자기 탓이다. 스웨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없는 청춘 지혜 없는 노년. 이것은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이다. 청춘의 특권은 사랑이고 노년의 의무는 지혜다. 성숙한 노년을 위해 지혜를 쌓아가라. 노인이라는 말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중립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경륜과 지혜를 가진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더불어 허약하고 능력 없고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60이 넘은 사람들 대부분은 노인이라는 말을 듣거나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인이라는 말이 부정적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첫째,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남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점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부족한 점 셋째, 실력은 없으면서 천재의 직이나 과거의 직이 또는 나이를 앞세워 권위를 세우려 하는 점 넷째,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채 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점 다섯째, 윤리도덕적 기준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점 여섯째, 나이 많은 사람을 젊은이들이 이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으로 구태의 연한 말과 행동을 하는 점 일곱째, 대가를 받기 좋아하거나 공짜를 좋아하는 점 여덟째, 신체적 외모, 옷차림, 말씨 등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점 이 같은 행동과 태도나 말씨는 모인의 의미와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 발전한다고 하지요 노년기 이후에도 계속 발전 가능하기에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나이 60세가 넘어 노년기에도 계속 발전하는 방법은 나이 먹으면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노인이 아닌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키는 개인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른이라는 말에는 오랜 시간을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에릭스는 노년기에 갖추어야 할 덕성은 지혜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고 경험이 많다고 학식이 많다고 반드시 지혜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오랜 생애 기간을 통해 얻은 많은 경험을 깊이 있게 성찰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나이를 먹으면서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 되는 행동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인생 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조언하고 젊은 세대를 진정으로 멘토링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는 것 둘째, 겸손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로 자기의 직이나 역할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갖추려고 노력할 것 셋째, 윤리도덕적 기준이나 규정을 지키려 노력하고 모범을 보일 것 넷째, 나이를 앞세워 변명하지 말고 젊은이들을 이해하는 태도를 가질 것 다섯째,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고 베푸는 태도를 가질 것 여섯째, 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후배와 후손 그리고 사회발전을 생각하는 태도를 가질 것 일곱째, 가능하면 외모도 가꾸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출 것 인생 100세 시대의 60세 이후 부정적 노인의 이미지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절반을 더 산다는 것은 자신과 가족과 사회에서 자신을 소외시켜 장수가 재앙이 될 가능성을 높여줄 뿐입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해지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성숙해지는 줄 알았는데 성숙해지는 일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절제해야 할 다섯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없이 떠드는 행동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노인이 존중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노인이 큰 소리를 내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거나 지하철을 타보면 시끄럽게 통화하거나 목소리가 큰 노인들이 보입니다 주변에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아는지 모르는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늙으면 청력이 떨어져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오죽하면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노인을 보게 되면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늙을수록 입은 무겁게 지갑은 가볍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피하게 되고 돈을 잘 쓰면 모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나이가 많다고 해서 크게 말하거나 강하게 말하지 마세요 나이나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착각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꼰대 같은 행동이 없습니다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노인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성숙함과 나이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이런 행동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습관 때문이지요 내 행동이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시나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입시다 이런 모습이 내면이 성숙하고 존경스러운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두 번째는 허세나 허풍을 심하게 하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세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맞장구를 쳐주면 밤을 새워 말할 것 같은 모습이 가관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식 자랑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더라도 자식 자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에게도 말 못할 사정으로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이 매번 돈을 해달라고 하거나 사고를 쳐서 속을 썩이고 있는 것이지요 안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힘든데 옆에서 자식 자랑을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게 되는 것이 본능입니다 내 욕은 참을 수 있어도 누가 내 자식 욕하는 것은 못 참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 자식을 자랑함으로 상대방에게 혹시나 신뢰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아무 말 말고 부부끼리 서로 자식 칭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만 다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소식을 들어보니 친한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다 보면 실제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의 자식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보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축이 급급한 데서 나오는 허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추하게 늙는 것보다 차라리 현실을 인정하고 처지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문을 듣거나 생각만을 가지고 타인에게 낙인을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말 경우 한 가지 모습만 보고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50대 중반인데 한 모임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얘기했더니 그 나이에 무슨 기술을 배우냐고 비웃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던 일이나 하라고 하면서요 근데 이분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더니 5년 만에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앞으로 정말 내 생각이나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단정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렇다 정도로만 대화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외모를 가꾸지 않는 행동입니다 나이 들어 누가 알아준다고 외모를 꾸미냐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합니다 내면만큼이나 외모도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50대 60대라도 성크림이라도 바른 사람이 훨씬 더 젊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창회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같은 아이인데도 늙지 않은 친구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현재 친구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면 더욱 빛나는 인생이 여러분을 기다릴 겁니다 노인이 될수록 사람은 게을러지기 마련인데요 이미 굳어버린 생활습관이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고 고치하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 아름답게 늙어간다 늙을수록 매력있다 늙으니까 중한 멋이 있다라는 말들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나이를 먹을수록 언제나 우아하고 밝은 인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 걸기가 어렵고 괴팍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술 먹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한잔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항상 술 먹고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술을 마시고 취해서 종업원에게 반말을 한다던가 같이 술 마시는 일행에게 욕설을 한다던가 하는 행동은 미성숙한 어른 꼰대로 보이기 쉽상입니다 예전에 한 가게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려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술에 취해 내 생각을 옆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치매 없는 노년기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과 몸이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다섯 가지 실천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알기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특히 노년기의 신체적인 질병이나 손상은 큰 낙담으로 이어져 우울해지기 쉽다 노년기에는 신체 건강이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 필요하다 그러려면 병원을 더 자주 찾고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은 신체 건강 이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질병의 예방과 조기 진단을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 번째, 건강한 식단 유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다 몸에 좋지 않은 한 끼의 해로운 식사가 바로 동맥에 손상을 끼치고 몸에 이로운 한 끼 식사로 신체는 이 손상을 복구한다 일본의 오키나와 이탈리아의 사르데냐는 100세 이상인 사람이 많은 장수마을이다 이들은 육류와 설탕을 적게 먹고 채소와 콩, 통곡물 등 신선 식품을 더 많이 먹는 장수 식단으로 식사를 한다 장수 연구에서는 되도록 적게 먹는 영양실조 없는 열량 제한이 장수로 이어진다고 하니 일주일의 일은 열량을 평소보다 75%로 줄인 식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세 번째, 운동으로 땀 흘리기 65세 이상 노인 중 10%만 운동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 운동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생산량과 근력을 늘리고 심장과 폐, 혈관을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을 튼튼하게 한다 하루에 15분 정도 뛰기만 해도 심장병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45% 줄어든다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으로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권장된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뛰어보자 달리기나 뛴뛰기를 한 다음 숨 고르기를 한다면 건강한 수명이 몇 년 더 늘어날 것이다 가능하다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기 가족과 친구,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관심사를 공유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모년기의 인지 기능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개발해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악기 배우기, 노래 배우기, 정혼 가꾸기, 글쓰기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찾아 배우고 취미 생활을 한다면 우울증과 침해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다 공자가 말하길 노년기는 성숙한 시기로 어린 시절에 비해 더욱 현명해지기 때문에 더 진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오래 살아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며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하고 정신 건강 유지하기 스트레스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직장이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느끼는 갈등 상황이다 사실 우리 인생은 스트레스로 가득하다 가장 좋은 일도 때론 스트레스가 된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화장애뿐 아니라 당뇨병, 심장병, 암에 악영향을 끼친다 또한 분노, 우울, 불면 등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노화를 가속해 침해 발생률도 높인다 잘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 실제로 이루어진다 낙관적이고 태평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한다 매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가장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된다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긍정적이며 목표로 정한 일을 더 잘 해내고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가 지나면 잠자리에 누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일을 찾아보자 지난 수천년간 여러 종교에서 권한 명상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인도 요가, 중국의 태극권, 우리나라의 단전호흡 등 신체 운동과 결합된 명상법도 훌륭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다 113 3 4 9 9 10 10 감사합니다.